자, 이 시간에는 부동산공법, 왜 공부해야 되는가? 그리고 부동산공법을 공부할 때 꼭 알아야 할 법률적 지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공연중개사 자격시험을 합격했다. 그래서 공연중개사를 취득했다. 자격증을 개발해서 중개업을 수행한다 라고 할 때는 중개 대상물 중 대표적인 것이 건축물하고 토지죠. 이 토지하고 건축물을 여러분이 공연중개사로서 중개업을 수행할 때 중개의뢰인에게는 중개 물건인 토지라든가 건축물에 대하여 공법상 어떠한 이용규제와 어떠한 거래규제를 가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검토해서 중개의뢰인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가지고 그 중개의뢰인이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대가로서 중개 보수를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고 있는 게 우리 법의 정치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중개 대상 물건인 토지라든가 건축물에 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법상으로 잘못 검토해가지고 설명해 드려서 바로 그 의뢰인한테 전국적으로 재산상 손해를 야기케 했다라고 할 때는 그에 상응한 법적 책임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면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우리가 부동산공법의 내용을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공법에 해당한 여섯 개의 법률의 내용은 바로 현장에 나갔을 때 정말 기념하게 활용되는 그런 법적 지식이니까 공부하실 때 내가 지금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다. 중개활동을 하고 있다. 현장에 임하고 있다. 이런 자세로 바로 이 공부를 하신다면 좀 흥미로운 그런 법의 내용들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부동산공법은 조금전 6개의 법률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이 6개의 법률은 다 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법 공부를 함에 있어서는 기초적으로 몇 가지를 좀 알고 임해야 되겠다 해서 준비해놓고 있는 자료가 있는데요. 이 기본서 다 가지고 계시죠. 기본서 다 가지고 계시죠. 이 기본서 중 어디를 펴보시냐면 30, 40회를 펴보십시오. 40회를 펴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 공법의 내용들을 들어가기 앞서서 대한민국 법규범호체계도 상위법과 하위법관계 성립 이 40회의 내용을 좀 이해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 우리가 공부를 했던 내용입니다. 공교육과정 속에서 다 접했던 내용들인데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우리가 접했던 내용으로서 다 익숙할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좀 확인차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대한민국 법규범도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죠. 그래 어떠한 게 상위법이고 어떠한 게 하위법인가 이 체계들을 좀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갑시다. 바로 이 상위법이라는 게 있고 하위법이 있다 이거죠. 상위법, 하위법. 그래 대한민국 법규범 중 가장 최고법, 최상위법 뭡니까? 다 아시죠? 대한민국 헌법 있죠. 그래 헌법은 우리 국민의 대표기구이고 입법기관인 국회하고 우리 국민이 국민투표로 해서 결단해서 최종을 확정하는 그런 최상위법이죠. 이 헌법에서 유임된 내용을 법률로 정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 법률이 헌법의 하위급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헌법을 보면 대통령, 총리, 행정 각부의 장관에게 명령을 발해서 법규범을 만들 수 있도록 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자들이 명령을 발해서 법규범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 법규범인 명령은 바로 법률보다 하위급음이 되겠네요. 이 명령을 대통령이 발했다. 그러면 그걸 대통령령이라 합니다. 총리가 발했다. 그러면 총리령이라 하죠. 행정 각부의 장관, 대한민국에는 장관이 18명이 계십니다. 그 장관이 바로 이 헌법에 근거하여 명령을 발해서 법규범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 자들이 발한 것들을, 발한 명령을 행정 각부에서 발했다. 그걸 불행이라 합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명령을 발해서 법규범을 만들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 할 때 장관 빼고요.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명령을 발해서 법규범을 만들었다. 그러면 장관 빼고요. 농림축산식품부 명 이렇게 합니다. 보시다시피 다 불행위, 공통댕, 영어로 나오죠. 공통댕, 영어로 나오죠. 이렇게 명령도 이와 같이 대통령령이 있고 총리령이 있고 불행이 있다. 그 다음에 이 명령보다 하위기범이 조례가 있죠. 조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방자치단체 내에 있는 지방의회에서 만들죠. 이 지방의회도 바로 시도의회인 광혁의회가 있고요. 기초의회, 시공구의회가 있죠. 이 의회에서 만든 법규범을 조례합니다. 그 다음에 조례보다 하위기범이 또 있죠. 각각 지방자치단체 양이 만들 수 있는 그런 규범이 있는데요. 그걸 규칙이라 합니다. 그래, 이 두 가위는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지방의회에서 만들고 지방자치단체 양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자치법기라 합니다. 이때 이 규범들 보면 밑으로 가면 갈수록 하위기범,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사위기범을 하죠. 우리는 헌법을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부동산 공법의 여섯 가지 법률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여섯 가지 법률의 대응을 공부하는 것이죠. 여섯 개의 법률을 아까 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여론 법률, 도시개발법, 도심의 주강경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이 있었죠. 이때 법, 법, 법하고 이것만 법률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앞에 있는 것들은 바로 법률 이렇게 쓰지 않고 법으로 끝냈죠. 그래, 법이 나왔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이 나왔던 법률, 법이 나와면 오, 법률을 표현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법률을. 이 법률은 어디에서 만들까요? 국회에서 만들죠. 아까 헌법은 국회하고 국민이 합작해서 만든다고 했죠. 그래, 국회에서 통과해서 대통령이 공파하는 것이 법률인데요. 우리의 시험법은, 시험법인은 여섯 개의 법률에서 출제됩니다. 법률에서 나온 데 이 여섯 개의 법률, 이 기본서를 공부하다 보면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인데 그게 제1조에 있다. 그러면 바로 가로해가지고 법 제1조 이렇게 기재를 해놨습니다. 만약 2조에 있다 그러면 법 제2조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 법이 나오면 법률에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법률에. 그리고 도시개발법을 공부할 때도 법 제1조 이렇게 써놓으면 이것은 도시개발법 제1조에 있는 내용이구나 이렇게. 이렇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 우리 시험은 여섯 개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거의 70% 나옵니다. 그런데 이 법률을 국회에서 만들어서 운영할 때요. 모든 지역에 똑같이 조격하기 쉽지 않죠. 지역적 여건이 다르니까요. 그리고 이 공법에 있는 내용들은 바로 국가의 부동산 정책이 변경됨으로 말하면 아마 법을 빨리 고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국회에 열어가지고 법을 개정시키기도 하지만 그럴 때 좀 느릴 수가 있어요, 속도가. 그래서 바로 우리 헌법에서는 행정입법으로서 행정청이 몸담고 있는 이분들이 법 규범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여서. 그때 국회에서 이렇게 법률을 만들었다 이걸 재정해를 하는데요. 재정된 내용을 시행한다 그러면 시행령을 만들어요, 시행령. 또 법을 재정해서 운영하다 좀 고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고치죠. 고칠게 해서 개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개정된 법률의 내용을 시행할 때 또 시행령을 고치게 돼요, 만들게 돼요. 이때 시행령은 누가 만드느냐, 대통령이 명령에 받아서 만들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령을 달리 뭐라고 하느냐, 시행령을 한다 이렇게 하세요. 그래 이 시행령은 이 법률을 바로 재정했다, 개정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시행할 때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법률에서 시행령한테 위임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만들어 운영해라 이렇게. 그래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내용을 위임받아서 정한다든가 법률을 시행해 나갈 때는 시행령을 만든다. 시행령은 누가 만드느냐, 대통령이 명령을 받아서 만든다. 그래서 대통령이라 한다. 대통령령은 달리 시행령, 시행령은 달리 대통령령 같은 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보통 약 25%가 출제가 돼요 이렇게 시험에. 그래 이때 여기 그래서 이 여섯 가지 법률을 공부하다 보면 법률이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그 법률을 시행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있고요. 도시의 개발법인 법률이 있고 도시의 개발법 시행령이 있어요. 도시미 주강령 정비법인 법률이 있고요. 그것은 시행령이 있어요. 건축법인 법률이 있고 건축법 시행령이 있다. 주태법이 있고 주태법 시행령이 있다. 이렇게 똑같아요. 농지법이 있다. 농지법 시행령이 있다. 이렇게 그래 우리 공법에 해당하는 여섯 가지 법률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법률에서 또 시행령에서 일정한 사항은 각 부서의 장관들이 알아서 법 규모를 만들어서 시행하세요. 주로 그 여러 가지 서식, 건축 허가 신청서는 이렇다. 또 개발 허가 신청서는 이렇다. 이런 서식에 관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행정 각 부의 장관들이 만들어서 운영하세요. 라고 바로 법률이라든가 시행령 만들 때 유임을 해줍니다. 그 유임을 받아가지고 그 각 부의 장관들이 자기 부서의 껀이다. 그러면 이 부령인 명령을 발해서 법균을 만들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 부령, 부령 이런 것들 뭐라고 하느냐. 바로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시행규칙. 그래 이 부령을 뭐라고 한다고요. 부령을 시행시킬 한다. 그래서 우리 공법에 해당하는 여섯 가지 법률은 3단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률, 그 다음에 법이라든가 법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 그래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그리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관경법, 건축법, 주태법, 농지법. 그에 따른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 그래서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이렇게 3단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시행규칙은 주로 여러 가지 서식을 규율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출제가 별로 안 돼요. 몇 가지 지분만 끌어다가 문제를 구성하고 맙니다. 5%도 대똥말똥해요.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 기본서 있지 않습니까? 이 기본서 내용은 대부분 바로 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하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주로 이 기본서에 수록해서 체계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부분 출제가 되니까요. 시행규칙에서 출제될 수 있는 것도 여기다 기록해놓고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바로 법률하고 시행령에서만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이 기본서에 기록해놓고 있는 내용 중에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이렇게 표시하고 있어요. 시행령 할 때 0, 그리고 제1조 이렇게, 제2조. 그래서 기본서를 공부하다 보면 0이 나왔다 그러면 이건 시행령이다.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구나. 법이 나왔다 그러면 이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시행규칙에 있는 것들은 그냥 규칙 이렇게 제1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규칙이 나면 시행규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법은요. 바로 이 6개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하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여기서 출제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바로 약자로 법률할 때 법하고요. 명령할 때 명 따서 법령이라 합니다. 법령.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수험생이라 합니다. 공법을 공부할 때 이건 꼭 알고 들어가야 되겠네요. 법령이라 합니다. 그래서 출제를 할 때도요. 문제를 구성함에 있어서 출제원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바로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찾아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 지역에 관한 내용이다. 옳은 거 찾아라. 틀린 거 찾아라. 이렇게 출제를 하거든요. 또 건축법에서 출제할 때도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에 관한 내용 중 옳은 거 찾아라. 틀린 거 찾아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법령에서만 출제했으니까 법령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푸세요. 라고 그 한계를 정확하게 제시하죠. 그때 법령의 뜻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법령. 아시겠죠. 법률하고 명령을 약조로 법률이라 한다. 그래서 우리의 시험은 이 여섯 개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하고 명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서만 출제된다.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나오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법률하고 시행령, 시행규칙, 밑으로 감행할수록 이것이 하위기변이 되죠. 법률이 더 상위기범, 그리고 법률의 시행령이 하위기범, 법률의 시행규칙이 있죠. 이것이 더 하위기범. 그래서 대통령이 있고 장관이 있다면 대통령이 더 높으시죠. 그래서 대통령령하고 국토교통부령, 농림축산식부령 이런 시행규칙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더 상위기범이고 부령이 하위기범이다. 이 정도는 참고하십시오. 총리령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조례.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만든다고 그랬죠. 시도의회, 시군의회가 있습니다. 그래, 이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조례의대용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 조례의 내용은 이 법령에서 유임한 내용을 정하게 하는데요. 이 조례에서 정할 때는 상위기범에서 정하고 있는 그걸 바로 위배해서 만들면 안 되는 것이죠. 상위법, 우선원칙이 지원되니까. 그래서 조례라고 하는 것은 지방의회에서 만든 데 그것을 적용하게 될 때 그 법률은 그 지방자찬체의 한자한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서울특별시의 조례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은 서울특별시 내에서만 효력을 미치지 그 지역을 벗어나면 효력 없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수험생이 그 서울특별시 조례대용을 알 필요는 없다. 우리는 조례대용을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중개업을 수행해 나가게 될 때에는요. 바로 현장에 직접 적용되게 되는 조례대용도 꼭 체크를 해서 중개의료원에게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이런 모든 법규범을 의대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치복귀인 조례 같은 것들 이런 바로 법률 또 시행령 이런 것들을 찾아서 확인해 볼 수 있냐. 바로 법제처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법제처에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법제처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 규칙은 우리가 시험권을 할 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지방 자체한층이 만든 규범인데 몰라도 됩니다. 그래 이렇게 올라가면 갈수록 상위법 밑으로 가면 갈수록 하위법이다. 이제 정리하겠는데요. 이건 꼭 알고 넘어갑시다. 법률하고 명령을 합해서 뭐라고 하는가. 법령. 이건 꼭 알고 넘어야 했습니다. 법령. 그래 우리의 시험은 법령에서만 나온다. 법령에서만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건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으로 가셔서 몇 회의를 좀 보시냐면 지금 우리는 행정법을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행정조직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행정조직을 보면 바로 저기 36회의를 봐 보십시오. 대한민국 행정조직도 해가 나와 있죠. 거 보면 가장 높으신 분이 대통령이 나오고요. 그래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가를 대표하는 그런 국가원수로서의 주의를 가지고 있고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주의를 갖고 있으며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주의를 가지고 있다. 라고 헌법이 규정되어 있죠. 그래서 대통령은 그런 위치했기 때문에 여기 행정부 산하인 조직에서도 대통령이 가장 위에 나오죠. 아까 대통령이 명의를 바랐다 그러면 대통령이라고 그랬죠. 총리가 바르면 총리령. 그 다음에 중앙정부 부처 장관이 있죠. 이 대한민국 중앙부처 장관은 총 몇 명이 있다고 그랬나요? 18명이 있다고 그랬죠. 그 18명은 다 몰라도 돼요. 그냥 우리가 몇 가지 장관 이름만 좀 알고 계셔도 부동산 공법을 공부할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 이름 좀 알아두시고요. 교육부 장관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환경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이 정도의 장관을 좀 익숙하게 기억을 해두십시오.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의 장관이 있는데요. 이 장관들 중 바로 우리 공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장관은 누굴까요? 바로 이 국토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부서가 국토교통부입니다. 고로 우리 공법에서는요.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장 많이 나오셔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나오시냐 자주 바로 농업, 임업, 축산업, 식품을 관장하고 있는 부서의 장관이 농림, 축산, 식품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이 장관이 자주 나오십니다. 또 누가 자주 나오느냐. 이 바다를 뭐라고 합니까? 해양이라고 하죠. 거기서 생산되는 게 수산물이죠. 그래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좀 몇 번 나오셔요.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몇 번 나오고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몇 번 나옵니다. 그 국방부 장관, 환경부 장관이 나오는데 아무튼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장 많이 나오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나올 때마다 이걸 다 우리가 얽으면 많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하면 우리끼리 앞으로 국토부 장관 한다든가 그냥 급할 때는 국장 이렇게 합시다. 국장, 국장. 참고하시고 자, 그래 이 장관들의 이름을 좀 익숙하게 해둘 필요가 있다. 이 장관들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옆에 써놨죠. 중앙, 그것도 또 얹혀보세요.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라고 합니다. 중앙 행정기관의 장. 앞으로 공법을 공부하다 보면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라는 용어가 계속 나올 겁니다.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오, 장관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셔서 지방정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나오죠. 그래 이 지방자치단체는 크게 광역이 있고요. 기초가 있습니다. 그래 광역자치단체 장이 보이죠? 기초자치단체 장이 보이죠? 그래 넓은 광자, 지역력자에서 넓은 지역에 자치권을 주고 있다. 그러면 광역자치단체. 그런 광역자치단체는 대한민국에 17개를 두고 있습니다. 바로 서울특별시 하나. 욕대 광역시, 인천, 부산, 대구, 울산, 대전, 강주. 욕대 광역시가 있죠? 그 다음에 세종특별자치진, 제주특별자치도, 팔도,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경상남북도, 전란북도.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은 총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두고 있는데요. 이런 광역자치단체를 약자로 시도를 합니다. 그래 이 시 하면 서울특별시, 아까 욕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시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주특별자도 팔도를 도로 표현하죠. 그래서 시도를 광역자치단체라 표현하니까 먼저 이해해 두시고 그 즉을 책임지고 있는 자들이 시도사가 되겠죠. 시도사. 그래서 시도사는 대한민국에 17명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초자치단체를 두고 있는데요. 기초자치단체라고 하는 것은 시, 군, 구를 말하죠. 시, 군, 구. 그래 이 시는 자치시를 말합니다. 이 시는 팔도에 두고 있어요. 경기도, 수원시, 용의시 이렇게 두고 있죠. 그럼 팔도 내에 있고요. 그리고 팔도 내에 군이 있죠. 경기도, 연천군. 그래 이 군, 이 팔도 내에 있어요. 팔도 내에. 그리고 이 구라고 하는 것은 자축으로 말합니다. 이 자축에는 바로 서울특별시하고요. 육대 광역시에 지금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축구. 이걸 기초자치단체에서 시, 군, 군을 합니다. 시, 군, 군. 이 군이라고 하는 것은 광역시 안에도 있어요. 광역시 안에 군이 있죠. 이 인천광역시, 옹진구, 광하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이렇게 광역시 안에도 자치군이 있는 경우도 있다. 이 군은 8대에 많지만 바로 광역시 안에 있는 군도 있다. 이렇게 좀 알아주십시오. 그 지역의 장을 바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 구청장 하면 조금 전에 자치구청장을 언급했는데요. 자치구청장은 그 구민들이 자치구로 선거를 통해서 구청장을 선출해가지고 자치로 그 구호를 운영하죠. 그 자치구는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 서울특별시에 25개 자치구가 있죠. 6대 광역시에 자치구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는 두 간대만 있다. 서울특별시하고 6대 광역시만 자치구가 있다. 그래, 이 광역시 아닌 광역시 안에도 아까 자치가 있다고 했습니다마는 광역시도 아니고 서울특별시도 아닌데 구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수원시라든가 창원시라든가 고향시라든가 등등등 청주시, 전주시 등등등 이런 도시에는 광역시 아닌데요. 구가 있습니다. 행정편의로 구를 두고 있는데요. 그럼 구는 행정구라 하고요. 그 구청장은 선거를 통해서 선출되지 않고요. 그 시장이 선거를 통해서 선출되면 임명하는 임명제에 불과합니다. 고로 우리 부동산 공법을 공부할 때 구청장을 하면 자치구청장을 말하지 바로 행정구 구청장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자치구청장을 그냥 구청장을 할 테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 대한민국의 시장이라는 자 중에 바로 자치시가 아닌 시장이 있어요. 행정시장이 딱 두 명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에 가면 제주시가 있고 서귀포시가 있습니다. 그건 자치권이 없습니다. 행정편의로 두 개로 두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제주시라든가 서귀포시는 기초자찬체인 시가 아니다. 행정편의로 두고 있는 행정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시장은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은 제주특별자치도사가 선거를 통해서 당선되면 자기 휴야 세력을 임명해서 일을 시키는 임명직에 불과합니다. 그런 시장은 우리 공법에서 나오는 시장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이 공법에서 나오는 이 시장은 육지에 팔도되어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수원시장, 경기도 수원시장 이렇게 이런 시장을 자치시장을 한대요. 자치시장을 말한다. 이렇게 이 자치시대라고 하는 이런 시 중에는요. 인구가 50만 이상인 시가 있습니다. 인구가 50만 이상인 시가 있죠. 그래 수원시도 있고요. 뭐 고향시, 고향시, 용인시 쭉 있죠. 그리고 지역마다 바로 이 시 중에 인구 50만 명 이상인 시가 있습니다. 이런 시를 특별히 뭐라고 하냐면 대도시라 칭합니다. 이것도 알아주셔야 돼요. 대도시. 그래 공법을 공부하실 때에 대도시가 무엇이냐 하면 8도 내에 경기도, 강원도, 충청 남북도, 경상 남북도, 전라남북도 이걸 8도로 하죠. 이 8도 내에 바로 시가 있다. 그 시의 인구 수가 50만 이상이다. 그 시를 뭐라고 하냐? 대도시라 한다. 그 시장은 뭐라고 하냐?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 대도시에는 인구가 50만 이상이니까 행정편유로 구호를 둘 수가 있다. 이 구호는 자추구 아니라 행정구에 불과해서 인명제 불과하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지방자치법을 최근에 개정해가지고 내년도에 2022년도에 시행해 들어가는데요. 그 광역시 있지 않습니까? 광역시. 이 광역시는 지금 현재 6대 광역시가 있는데요. 인천, 부산, 대구, 울산, 그 다음에 대전, 강주 이렇게 광역시가 있는데 이 광역시는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면 그 정부로부터 광역시로서 성격을 받아서 광역시가 돼요. 그런데 현재 인구수가 100만 이상인데 대도시로 머물러 있는 시가 있어요. 수원시, 그 다음에 고향시, 그 다음에 용인시, 그 다음에 창원시. 이 4개의 시는요. 대도시인데요. 인구수가 100만 이상입니다. 광역시로 창원시에서 성격을 요청했건만 정부에서 그 광역시를 성격을 해주지 않고 있어요. 광역시로 성격하면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또 많고 예상이 많으랍니다. 그래서 그 4개의 시는 광역시로 성격을 해주지 않냐는 대신에 용어를 이렇게 쓰자, 특례시를 하자라고 지금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놓고 있습니다. 참고 마시고요. 그래 수원시하고 그 다음에 용인시, 고향시, 그리고 창원시는 지금 100만 이상인 대도시인데요. 그 4개의 대도시를 특별히 명칭을 붙여주자 해서 특례시로 개정을 해 놓고 있는 상태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 일단 그 도표를 보면 대한민국은 중앙정부인 중앙정부, 바로 장관급 쪽, 이상인 쪽 그네들이 중앙정부를 구성하고 밑에 시도, 시군구가 지방정부로서 지방자치단체 장들이 쭉 나오죠. 그래 시도사, 시장, 의숙, 구청장 이네들은 지방자치단체 장이랍니다. 그것 좀 한 눈으로 정리해 보시고요. 이 내용을 좀 잘 이해해 두셔야 앞으로 공법을 공부할 때 많은 이해가 수반될 수가 있습니다. 잠시, 자,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기초입문과정을 마무리 짓고요. 또 다음 주에 다시 기초입문과정을 진행해 나와도록 하죠.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